이게 좀 특별한 직업이잖아요. 주변 사람들 시선이 어떤지. 우선은 이제 점점 변화해가는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신기하죠. 네. 어 그리고 뭐 하는 거냐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아 이제 이 좋은 것보다. 아 그런 것보다. 팟톡. 안녕하세요. 기구입니다. 자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분들 모시고 과연 파출류 브리더 먹고 살만한가. 에 대해서 이제 우리 페블루스 파이턴 국내 최대 뱀 농장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죠. 이분들 모시고 이 주제로 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. 우리 간단하게 먼저 인터뷰 시작이 되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페블루스 파이턴의 지적 아이콘 빡쿤입니다. 다들 아프세요 진짜. 안녕하세요 페블루스 파이턴 빡쿤입니다. 안녕하세요 페블루스 파이턴 브릴 입니다. 아 예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부산에 랩탈 전개라는 업체 모시고 파충류 샵 과연 할 만한가. 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브리더 분들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. 우리 업계 몇 년 정도 종사를 하셨었는지. 페블루스 파이턴으로 활동한 지는 이제 1년 됐고요. 스네이크 시티로 한 지는 이제 제가 사업자 11년 됐습니다. 아 11년? 네. 살아있네요. 살아있네요. 여배 브릴 님이. 네 저는 이제 매니아로 활동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. 저도 페블루스를 시작한 건 똑같이 1년입니다.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센세이션해서요. 뱀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구나. 라는 걸 증명을 해줬잖아요. 대출 규모가 연 단위로 봤을 때 대충 얼마 정도 됐는지.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또 투자를 해요. 또 그때 새로운 애들 데려오는 게 거의 80%거든요. 쓴 돈을 80%로 때리붙는다. 네 그러니까 수익의 80%는 저희는 계속 사요. 저도 샀네요. 그럼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냥 그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네. 뭐 한 두 분이서 합쳐서 아니 본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주문에 들어온 건 별로 없다.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아직도 키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거면 만족해요. 그냥 뭐 밥 좀 먹고 네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돼요. 공백한 줌 사먹고 아 살아 있네요. 역시 즐기난 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. 즐기고 있나요? X나 있는데 아 이거 존나라고 진짜 브리더 파충류 번식업으로만 본업으로 해서 과연 진짜 먹고 살만한 일인지 객관적으로 판매했을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. 그 생각이 우선은 사업은 파충류를 좋아하고 키우는 것과 또 다른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. 네 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규모죠.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오랜 기간 유지해 내느냐잖아요.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한계점을 넘어가는 건 사실 어떤 사업이든 쉽지 않잖아요.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살면 하다는 건가요? 아니면 어렸다는 건가요? 아 좋습니다. 아 괜찮아요. 먹고 살만해요. 저는 제 지금의 삶을 다른 일을 했으면 절대 못 가졌을 거예요. 열심히 하고 재투자만 잘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먹고 살만 하다. 일단 깔끔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파충류 번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많은 파충류 중에 왜 하필 뱀을 선택하셨는지 볼파이톤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선 그 사이즈가 너무 좋았어요. 신랜 사육 일반 애완동물 범주에서 키우기에는 가장 좋은 사이즈였다. 보아뱀을 처음 보고 좋아했지만 이제 보아뱀을 평화하는 건 아니고 보아도 아직도 좋아해요.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키우고 브리딩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볼파이톤이 더 어울리겠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고 그리고 볼만큼 또 모프가 다양한 동물이었습니다. 해재변을 못 보셨으면 전 영상 참고하셨는데 수천 가지의 조합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도 해외 브리더들이 만들고 있습니다. 계속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매력이 밝혀요.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창업 비용이 있잖아요. 대충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일반적인 사업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그냥 일반 가게를 창업할 때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해도 보통 한 5천만 원, 1억은 들잖아요. 그 정도 기준인 거라. 5천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하다. 본업도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도 재투자를 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유전자를 또 데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지는 시장 규모를 생각을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. 혹시 어떤 브릴링 생각은 어떠신지? 다다익선입니다. 아 그냥 돈 많이 때리만 하면 되는? 저희도 계속 영입을 하고 친구들을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. 제 투자비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? 퍼센테이지도 따졌을 때? 95. 100이라고 치면. 5% 가지고 거의 라면 먹고 사네요 지금? 아까 김밥 사먹었어요. 김밥 김밥? 소고기 김밥? 이런 뭐 솔직히 물질욕이 많이 사라져요.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걸 다 만들어 간다 지금. 정말 행복해요. 그냥 외제차도 좋아요. 타면 좋죠. 비싼 차 타면 좋은데 차라리 그것보다 되면 더 좋아요. 이걸 오늘 인터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듯이. 좀 이 직업을 함으로써 약간 좀 특별한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? 어떤 게 있는지? 제가 기대했던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엄청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재팍팍 붙었어요. 아 예.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아잔틱파이드 나왔을 때 아 그거 아까부터 진짜 오버하더라고요. 이게 별 건 아닌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웠던 게 아 이게 노력하고 기다리면 아 이게 언젠간 오긴 오는구나.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도전이 네.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게 정말 기억에 잘 남다라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빠쿠님. 어 일단 저희 이제 작은 꿈이었던 올해 있던 이제 수출. 혹시 수출 금액이 한 얼마나 정도 되죠? 수출 해외로 나갔던 팬들이? 어... 큽니다. 아 커. 마리스러우네. 60마리 정도. 와 60마리. 근데 지금 그러면 저희 금액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. 작게는 막 10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런 게 60마리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금? 살아있네요 진짜. 축하드립니다. 거의 국내 최초죠 그게 지금? 아 이제 그 전에 허프코리아 선생님께서 이제 소량의 볼파이톤을 수출했던 기록은 이렇게 좀 하이엔드 친구들을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50마리 이상 수출한 거는 저희가 막 좀 처음에 잘 알고 계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이 어쩌지 기름이 반지르르 하게 세수를 안 해도 하하하하하하 되게 좀 특별한 직업이잖아요. 주변 사람들 시선이 어떤지. 우선은 뭐 이제 점점 변화해가는 거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신기하죠. 어? 그리고 뭐 하는 거냐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아 이제 이 보는 것보다 아 그런 것보다 하하하하 그냥 저한테 연락하면은 뱀들은 잘 있냐. 아 뱀들은 잘 있냐. 네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아니까. 처음에는 별로 인식이 안 좋은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. 그 말씀이신죠? 네 지금은 뭐 부모님들도 계속 해나가는 걸 보시니까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응원해 주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봐주니까 참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하하하하 너무 진지해갖고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인터뷰한테 참 재미없게 되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농담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마쿠님은? 학창시절부터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좀 인식이 안 좋았어요. 뱀 키운다고 하면은 약간 요 나사 하나 빠진 애로 막 그랬는데 네 네 감사하게도 국내에서 이제 좀 선두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선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? 태어나서 선두라는 걸 뱀으로 처음 해봤어요. 하하하하하하 그거 외엔 해본 게 없습니다.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거 처음으로 국내에서 뭐 한 거야? 이러면 그들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십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실선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. 네 아 이거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애기 관련해서 제가 유치원에 한 번씩 동물 데리고 가요. 네 아 벤볼 들고 가요? 이제 선생님들 허락 하에 들고 가서 애기 친구들 간 친구들한테 파충류도 보여주고 그렇게 인식이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많이 행복하지 않나요? 아 지금 오히려 진짜 행복하다? 어 좀 분명적 답변에서 좀 훈훈하네요 약간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. 다음 주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번식업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준비할 때 진짜 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딱 갖는다고 한다면?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 아이템이 동물이에요. 네 이게 동물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저희가 계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케어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.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항상 이제 경훈이가 노력해 주고 있는 부분이 호흡적인 측면이나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네 네 케어적인 문화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려요. 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건가요? 네 우선 그게 기본이 되고 네 네 모프가 있다고 항상 제가 말을 하거든요. 생물을 키워서 원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잖아요.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는 때까지 몇 년이 소요됐는지 어 뱀을 딱 하겠다라고 했던 게 23이에요. 네네 몇 살이시죠? 지금 30입니다.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. 아 처음에? 네 이제 그 키우는 그 기간 동안 수익이 아예 제로니까 그 기간까지 거의 투자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년? 3년 동안은 힘들었죠.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거의 뱀큐인데 씨가 모든 시간에 다 투자하셨다고 보시면 되네요. 거기서 오늘 조금의 수익마저도 거의 다 쏟아부었어요. 가뜩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진짜 적자금에서 거의 2, 3년을 준비를 하신 거네요. 그러면 그냥 이 친구들이 가져다주는 그 나의 수익으로 한 달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여기에 쏟아부었어요. 알겠습니다. 브릴님은 한 몇 년 정도 걸리셨죠? 예전부터 준비를 했어요. 페블러스 파이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간까지 하면 3년은 한 적어도 4, 5년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뱀 성성숙 기간이라는 게 또 길기 때문에 맞죠. 한 3년 정도 되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기간 동안 이제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 창출을 하고 그렇게 좀 버텨왔죠. 다 버티다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본업 느낌인 거예요.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앞으로 페블러스 파이톤의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. 어릴 적에 봐왔던 마커스 제인, 밥클락 그 브리더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잖아요. 70이 다 돼서도 네네네. 저랑 형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돈이 단아저씨요. 옛날에 부터 완전 롤모델? 그쵸. 완전 롤모델이요. 나이 먹고 나면 그렇게 좀 먹었잖아요. 오늘 나이 먹고 나면 아직 흰색이 아니지. 염색한 거예요.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좀 약간 멋지게 늘려가고 싶다. 약간 나만의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목표는 저는 딱히 없고요. 저희 경훈이랑 이렇게 같이 페블러스 파이톤을 운영하면서 손님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사람들을 알아가는 파충률 덕분에 이런 분들을 즐기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거 그게 목표라면 굳이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미 이루어내셨는데 이거 킵고잉하자 이런 뜻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 맞아요. 그대로 쭉 이어가자 이 느낌 그대로 그게 지금의 저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 왜 뒤지는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. 아 별개 똥 쳐할 때까지? 알겠습니다. 컨트롤 뵙겠습니다. 형이 먼저 칠하겠지만 짧고 간단하게 뭐 촬영 통해서 뭐 하시고 싶어 인사 파충유톱 성장 잘 보고 있고요. 구독자 얼추 따라잡힌 것 같아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저희 페블러스 파이톤은 또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김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. 저희 채널 페블러스 파이톤도 페블러스 파이톤도 제가 채널 리뷰 하나 되게 상처해라는데 형 편집 좀 빨리 해야겠다. 네 편집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파충유톱, 페블러스 파이톤 모시고 인터뷰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